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벌써 1월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각각 이루고 싶은 목표, 꿈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 나의 인생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할까요? 말투를 바꿔라, 마음가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죠.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외모, 겉모습을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야모토 마유미의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라는 책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보면 말투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할 것 같지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투보다도 외모, 겉모습이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절대 외모를 강과하지 않고 더 인상이 좋은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좋은 인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인 미야모토 마유미는 일본 납세액 랭킹 1위 넉만장자인 사업가 사이투이토리 씨의 제자인데요. 그를 만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뒤로 실제로 사업가로 성공한 작가입니다. 저자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것은 물론 말투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설파하고 있더라고요. 말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또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분위기, 또 표정, 몸짓,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의 대화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외면과 표정과 몸짓을 신경 써서 가꾸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국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몰래 외모를 가꾼다고 말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이야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꾼다 사실 대화 실력보다 더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입니다. 멋부리지 마라 라는 말은 이제 무시하세요. 멋 정도는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름다워도 마음은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당신이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멋을 부려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머리는 부스스하고 겉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또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하고 싶어하지요. 그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면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겉모습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당신을 100%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인류 호텔에 평상복 차림으로 갔을 때와 멋지게 차려입고 갔을 때 호텔 직원의 응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영어를 잘하든 재치있게 말을 잘하든 돈이 많든 일단 후줄근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호텔에 발조차 들여놓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멋지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태도가 당당해지며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은 물론이고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달라지는 것이죠. 안에 든 사람은 같지만 겉모습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다룰 때와 하찮은 쓰레기를 다룰 때처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기가 꺾이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은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대화실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겉모습과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해서 강자와 약자를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그늘에 핀 꽃처럼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화실력을 높이려고 애쓰기 전에 겉모습부터 먼저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처음에는 독자 여러분들도 이게 대화법 책이 맞아? 하고 당황하겠지만 사실은 겉모습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 데뷔를 하거나 엄마들끼리 브런치를 먹을 때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상시에도 얌전하기만 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녀 또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잘 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좀처럼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위아래로 샤넬 정장을 걸치고 샤넬 가방을 들고 연예인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까지 풀세팅을 하고서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자신감이 없어서 뒤에 숨어있다시피 하고 그녀가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그저 미소띈 얼굴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존재감을 뿜어내겠지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꾸 말을 걸 것입니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정말 근사해요. 멋지네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틀림없이 그녀가 대화의 중심이 되겠죠. 다수 과장된 사례였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겉모습을 바꾸면 말솜씨가 전혀 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당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뚱뚱하든 말랐든 사장이든 평사원이든 전업주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겉모습을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샤넬을 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패배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패션에 상당히 흥미가 있었지만 패션에 투자할 돈이라고는 아르바이트로 번 약간의 용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지에 나온 멋진 옷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저렴하지만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찾아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천원으로 드레스 같은 옷을 살 수도 있고 만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이거 샤넬인가? 하고 착각할 수준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대단해요. 비결이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히토리 씨의 가르침과 패션에 대해서 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콘서트장에서 어떤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 마유미 씨의 팬이에요. 블로그도 아주 좋아해서 매일 보고 있어요. 함께 사진을 찍어볼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이 여성과 저는 초면입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죠.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패션에 관해서 올리는 블로그만 보고도 저의 팬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실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사한 사람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유머러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장난이나 아재 개그를 연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져 보일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빨보다는 옷발입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요. 멋을 부리지 않아도 잘 풀릴 정도로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멋을 부리면 인생이 놀랄만큼 쉽게 풀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화실력이 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얼굴은 따로 있다. 얼굴 생김새는 각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성형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얼굴의 윤기와 깨끗한 피부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면 인기가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윤기가 없는 얼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화장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 친구인 하나애가 마츠오카 하나애의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열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강좌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은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마스터하고 나서 은행과 우체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동안은 그 누구도 자신을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갔더니 담당자의 응대가 자신을 VIP 대하듯이 정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에는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피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가 동경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은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죠.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콕 집업 안 하자면 헤어스타일입니다. 특히 남성은 악세사리도 거의 하지 않고 화장이라고 해봤자 피부톤 정리나 눈썹을 다듬는 것 정도만 하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에 특히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성도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멋진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도 헤어스타일이 트렌드에 뒤떨어지거나 머리를 빗지 않고 부스스한 볏짚처럼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씁쓸한 기분이 될 것입니다. 여성은 긴 머리를 싹둑 자르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머리를 빡빡 밀면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처럼 헤어스타일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화장으로 다양하게 느낌을 연출하면서 헤어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전체적인 인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 싶다면 먼저 헤어스타일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미용실 선택이 고민이라면 항상 멋진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친구에게 소개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미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즐거운 대화는 웃는 얼굴에서 시작합니다. 웃는 얼굴로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밝아져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됩니다.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저 웃는 얼굴로 앉아만 있어도 즐거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할 때 무표정하거나 화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랑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나 내가 뭔가 화날 만한 얘기를 했나 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화를 즐겁게 할 수가 없죠. 얼굴 표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집안에 우한이 있는 표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대화 분위기가 저절로 온화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말은 잘하지만 무표정인 사람과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의 승리입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굳이 소리내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송이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빈곤한 생각을 가진 채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기도해 줄 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루에 100명에게 천일 동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의 행복을 빌다 보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요. 자신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리고 이를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상냥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호감을 사는 대화의 기술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대화법 중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것을 앵무새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 좋아하세요? 어떤 커피요? 산미가 강한 거요. 아, 신맛 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있을까? 이 이야기에 흥미가 있을까? 혹시 지루한 건 아닐까? 하고 내심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든 예시처럼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 라는 확신을 얻음과 동시에 동조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 또한 호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면 나도 커피를 마십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턱을 괴면 똑같이 턱을 괴면 상대가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짓과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죠. 지나치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몸짓을 따라하면 상대가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기 마련입니다.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센스 있는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한 말에 관한 질문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질문이나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뜬금없는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되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나 흥미가 없는 일에 관해서 질문을 해도 분위기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요령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묻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신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어디예요? 지금 점찍어둔 레스토랑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과는 마음이 잘 맞네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며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멋진 일이 생긴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다른 경험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나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아침 메뉴부터 다르죠. 만약 누군가가 빵을 먹었다면 왜 밥이 아니라 빵일까 어떤 빵을 먹었을까 빵에는 보통 뭘 발라먹을까 하는 식으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묻고 싶은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다 보면 상대방이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 집 빵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얻게 되는 등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멋진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또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금방 친해지고 싶겠죠.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상대방에게 해주면 되니까요. 게다가 내가 아닌 타인은 나와는 다른 경험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실제로 자신은 할 수 없는 경험을 간접 체험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더 느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나쁘지 않다. 침묵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고는 합니다. 당신은 그런 침묵이 아무렇지 않나요? 아니면 침묵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화제를 찾으려고 하나요? 프랑스에서는 침묵이 찾아왔을 때 천사가 지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침묵 때문에 갑자기 어색하게 굳어졌던 분위기를 풀어주는 멋진 말이죠.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침묵은 좋지 않다. 이 침묵을 어떻게든 깨야 한다. 라는 생각에 침묵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상당히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조한 기분으로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하면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조심성 없는 발언으로 오히려 더 큰 침묵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든 화제를 잘못 꺼내거나 웃기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기도 하죠. 어떻게든 침묵을 깨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한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뿐 아니라 일본에도 훌륭한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입니다. 침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화 중간에 휴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침묵을 깨려고 굳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괴로우면 상황에 따라서는 자는 척을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회의 중에 자는 척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아는 사람과 우연히 만났는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어색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타이밍을 봐서 자는 척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며 머릿속으로 대화 주제를 찾느라고 허둥대고 있을 테니까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해 라며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몇 분 동안 침묵한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도 또 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야모토 마유미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라는 책과 오늘은 함께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미야모토 마유미는 사실 어느 것 하나 변변사지 못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해요. 집안이나 학력이나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우연히 억만장자 사업가인 사이토이토리를 만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사업가로 성공해서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인생 역전을 실제로 이루게 되었죠. 그녀는 운이 좋지 않았던 시절 인생이 잘 안 풀렸던 시절 항상 운이 좋아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특별한 기회를 받는 등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생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운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타고난 운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왜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아직도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돈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가 등등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자신처럼 자신처럼 인생 자신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 단숨에 부자가 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고요. 음 부자가 되겠다 나 정말 성공하겠다 라고 결심을 한 뒤에 대화법을 배우고 또 성공하는 그 마인드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무심코 내뱉는 말투에 대한 중요성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 오디오북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위기 외모 표정과 몸짓 이 모든 것들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정 요소라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화 내용보다는 사실은 같이 있을 때 느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정해지게 되는데 사실 그 느낌은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서의 운은 결국 다른 사람을 타고 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고 가꾸라고 강조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대화는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에서 시작한다고 하죠. 결국은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고 동시에 대화법을 잘 익혀서 매력적인 몸짓과 말투로 상대에게 대화를 건넬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상황마저도 기회로 바꾸고 좋은 오늘 모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달콤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자요. 안녕 안녕